안녕 안녕하세요 능력한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3장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알겠죠? 오늘의 얘기자리는 이거요 입니다 coming home 이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알죠? 읽어드릴게요 왜 Jesus 하하니 유사하니 그가 예준 창문 도와주 창문 창문 봐봐요 어느 날 나쁜 사람들이 어떤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은 왜 맨날 죄인이 좋아하냐고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거라고 얘 조그만 얘 귀엽죠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박자가 바뀌고 ihnenそうだ 하나님의 마음이cs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알려주셨어요. 옛날에 아들과 아빠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엄청나게 찾겠어요. 둘째 아들은 엄청나게 장난꾸러기 했어요. 둘째 아들이 엄청나게 나쁜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돈이 주죠. 근데 이 아들이 먼저 달라고 했어요. 먼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빠의 마음은 정말 아팠어요. 돈이 좋아하나 봐요. 네. 네. religious leaders understand why Jesus spent time with people who had done bad things the Sun moved to a distant country wasted all the money money then a famine and he had to feed pigs he wished he could eat the pigs food it's awesome I'll show you what I'm going to show you what will you do 그래서 첫째 아드인은 떠나고 이 돈을 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이 돈이 얼마큼이냐면 이 아버지의 돈 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떠났어요. 그 다음에 근데 돈이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다 써버려서 둘째 아드인은 IR로 살기로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낮은 IR였어요. 어떤 IR만 어떻게 하면 IR만 없으면 돼지 답 주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제일 안 좋거든요. 아이아 중에. 근데 주민이 이걸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둘째 아드는 돼지 음식이라도 먹고 싶어 했어요. 어이아 저 lleg이bre super 안iona. 아이아 layer 얼른 아버지의 성략을 할 수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떠나기로 관심을 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아버지 아야가 이것보다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 가서 아야로 살라고 그랬어요. 왜지? 아야가, 이 아버지가 주신 하나가 이test으로 남은 아버지에게 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안심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 안심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귀엽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가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뛰어와서 안 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맛있었어요. 전혀 아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야로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너무 편해요? 저녁의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를 잊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가고 싶어서 남은 아버지를 잊고 싶어요. 자 1 2 3 4 5 6 5 6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 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어 내 아들이 왔다 반지랑 예쁜 신발이랑 예쁜 옷을 가져와서 입히거라 라고 했어요 어 왜 그랬냐면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어 왜 그랬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이 어 어 어 어 없어졌다가 찾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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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신기하다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그래서 칠 때 첫째 아들이 너무 화났어요 왜 첫째 아들이 화났어요 왜 나는 나는 아빠 말이 잘 들어서 잘 안 듣고 아빠 말이 잘 듣고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잘 안 듣고 우리의 돈 반이 가져갔고 그랬는데 왜 파티를 해요 그랬어요 진짜 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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